어릴 배신에 써던 친구 녀석은 나중에 커서 느꼈으라고 울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았지 그대 일과도 주어 그 뿌려지는 꽃을 보는 나이 마누란들 여린 하얀마니가 올라 10년 뒤에 우리는 무엇이 될까 20년 뒤에 우린 또 무엇이 될까 살아있다면은 그대까지 마야 이 노랜 어떻게 들릴까 나는 그 뿌려지는 꽃을 보는 나이 그 뿌려지는 꽃을 보는 나이 그 뿌려지는 꽃을 보는 나이 이 노랜 어떻게ritt 이 노랜 어떻게.- 이 노랜 어떻게 해야할까 감사합니다.